대당서역기 제2권. 3. 북인도 3개국 7. 3건타라국 3. 큰 솔도파의 서남쪽으로 백여걸음 가다보면 흰돌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는데 높이는 1장 8척이며 북쪽을 향하여 서있다. 이 불상에도 신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때로 광명을 밝히기도 하고 이따금 불상이 밤에 나와 돌아다니면서 큰 솔도파를 빙빙 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근래에 도적들이 불상을 훔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상이 나와서 이들을 맞이하니 도적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도망갔다. 그러자 불상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예전과 같이 섰다. 도적들은 이 일로 인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마을로 나아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목격한 일을 사방에 낱낱이 알렸다. 큰 솔도파의 좌우에는 작은 솔도파가 물고기의 비늘처럼 빼곡하게 백여개가 있다. 불상은 장엄하며 공을 들인 기교는 급치에 달하였다. 특이한 향이 풍기고 기이한 음성이 이따금 들려오며 어떤 때는 신령이나 선인 성현들이 빙빙 도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열애께서 기별하시기를 이 솔도파가 7번 불타고 7번 세워지면 그때 부처님의 법이 비로소 다하게 될 것이다. 선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3번이나 무너졌다가 세워졌다라고 한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 때마침 큰 화제를 당하였다. 다시 세워져야 할 터인데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큰 솔도파의 서쪽에 옛가람이 있는데 간이색가왕이 지은 것이다. 중각과 정자 층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방들은 깊숙이 들어가 있다. 고승들을 초빙하여 간이색가왕의 커다란 복덕을 널리 드러낸다. 지금은 비록 허물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제작 솜씨는 화려함의 급치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승려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소승을 공부하고 있다. 가람이 세워진 이래로 뛰어난 사람들이 간간이 나왔는데 그들은 모두 논사이거나 성연의 과위를 증득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맑은 기풍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전해오고 있으며 지극한 덕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3중각에는 파율습박 존자의 방이 있는데 지은지 오래되어 다소 허물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정표를 세우고 있다. 파율습박은 당나라 말로는 협의라고 한다. 존자는 본래 바라문이었다. 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세속을 버리고 승복을 입었다. 그때의 성안의 소년들은 곧 존자를 꼬지지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노인에게 얕은 지식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무로 출가한 자라면 두 가지 업을 닦아야 하나니 첫째는 정을 익히는 것이오. 둘째는 경을 외는 것이거늘 그런데 지금 늙고 쇠하여 용맹정진하는 바가 없구나. 외람되게 청정한 스님들의 뒤를 따르려 하지만 할일 없이 배불리 먹을 줄만 아는구나. 그러자 협존자는 이런 비방하는 말을 듣고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며 스스로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3장의 이치에 통하지 못하고 3개의 탐욕을 끊지 못하며 육신통을 얻거나 파레타를 갖추지 못한다면 끝끝내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한 후에는 비록 시일이 부족하였으나 거닐고 연좌하며 멈추어 서서도 사유하였다. 낮에는 교학의 이치를 연구하고 익혔으며 밤에는 선정에 잠겨들어 정신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3년을 계속하자 마침내 3장을 모두 통달하게 되었으며 3개의 탐욕을 끊었고 3명지를 얻었다. 그러자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높이 우러르고 공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협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협존자 방의 동쪽에 오래된 방이 있는데 새친 보살이 이곳에서 아비달 마구사론을 지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려서 그 방을 봉하고 이 일을 기록해 놓았다.